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 세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는 2017년 도입했던 개인소득세 감면을 연구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0%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 법은 내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법인 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부유한 유권자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티베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계획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합주인 네바다주의 핵심 산업인 서비스업계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세율을 10%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 출마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사위로 일컬어지는 호건 전 주지사는 공화당 내 중도파의 대표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래 반목해왔습니다. 그런데 호건 전 주지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표명이 매우 놀라운 일로 이는 공화당 상원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메릴랜드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공화당은 이곳에서 1980년대 이후 한 번도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레리 호건의 경우 메릴랜드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주지사 퇴임 후에도 지지율이 77%에 이르는 등 인기가 높아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상행동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함께 낙하산 프레젠테이션을 관전한 뒤 갑자기 뒤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갑니다. 이때 이탈리아 총리도 우려스런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갑자기 허공에 대고 손까지 치켜들며 무언가 혼자 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다른 정상이 빠르게 바이든 대통령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방황하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로 78세 생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그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둔화 조짐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지만 종종 연설할 때 술에 취한 늙은 삼촌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고 한 전문가는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팀은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바이든 보다 3년 반 어리다는 사실을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실상 둘의 나이차가 크지 않은데 이를 유권자가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성대학의 생일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초대장에는 역대 최고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 함께 해달라라고 적혀있고 복장 규정으로 성조기에 든 색상의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일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글 체인 콜 유어머더의 조지타 운점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넘치는 손님의 고통을 겪자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몬트리올 베이글 레시피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진 콜 유어머더는 워싱턴 dc 일대의 대표적 베이글 체인 가운데 하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매장을 직접 찾아 더욱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구역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인기 멕시칸 푸드체인 치폴레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틱톡 등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예정된 양보다 적은 고기를 받았다고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일반 고객들마저 주문과 동시에 휴대폰 카메라들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폴레 본사 회장까지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최고 경영자는 음식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는 현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음식을 원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말을 하면 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폴레 직원들은 난감한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치폴레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회사의 비용 절감 조치로 음식량을 적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98살의 오빌 앨런은 지난달 29일 미주리주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장기기증으로 72세 여성에게 간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고령인 앨런이 장기기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아함을 품었지만 의사는 이식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러 나섰던 앨런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기기증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앨런은 미국에서 장기를 기증한 최고령자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역대 미국의 최고령 장기기증자인 이 남성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교육자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Performing Arts iffer spaper